지금 한 남자가 뛰어내리려고 합니다. 지금 한 사람인가요? 응, 한 사람인가요? 지금 거의 뭐... 스톤드벤인가 스톤드벤? 응 저분이 뛰어내리려고 합니다. 이야, 특이한 장면을 지금 보고 있어요. 자, 뛰어내립니다. 어디로... 이야, 나옵니다. 잠깐만요. 여기 봅시다. 제가 찍었는데 제가 뛰은 거 찍었어요. 수영선수입니까? 옛날에 어렸을 때 했는데 어렸을 때 수영선수였어? 수영선수? 그건 뭐예요? 옛날에 오늘 처음 찍었어요. 하하하하하 하나 멋있습니다. 제가 찍었어요. 뛸 때 좀 안 무서웠습니까? 그냥 뛰는 거죠, 뭐 그냥. 그냥 뛰어요? 네, 근데 무섭더라고요. 아니, 나이는 몇 살입니까? 서른 다가집니다. 서른 다가집니다. 결혼을 했어요? 결혼 안 했어요. 그렇게 계속하면 결혼 못합니다. 아, 예. 하하하하하 아, 근데 진짜 시원하고 시원해요? 네, 완전 시원해요. 아, 이거 멋있네요. 하하하하